뉴 월드 안녕하세요 빅톤입니다 벌써 올해도 반이 지나가고 선선한 바람과 함께 추석이 다가왔습니다 엘리스 여러분은 어떤 명절을 보내고 계신가요? 오랜만에 만난 가족 친구분들과 맛있는 음식 드시며 모처럼 재충전의 시간을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코로나로 인해 힘들었던 시간을 잠시 접어두고 우리 함께 소원을 한번 빌어볼까요? 네, 저희 빅톤도 남은 한 해 소원하시는 일들 모두 이루어지기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른 때보다 더 안전이 제일 중요해진 요즘 엘리스 여러분들도 건강 조심하시고요 올해 추석에도 행복한 일들만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보름달처럼 풍성하고 여유로운 한가에 계세요